전복 2개 녹색 현미살 녹색 현미살 이거를 하루 정도 물에 불려 놨거든요 쌀공기로 한 공기를 이거는 전복 이거 해녀가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바로 잡아온 생전복을 샀는데 이거 하나에 돈이 만원 비싸죠? 청현미살로 전복죽을 끓일거예요 이 현미살을 이 전복을 썰어주세요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하루 갈아났는데 부드럽게 금방 갈리네요 이렇게 끓일 때 전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내장이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퍼뜨려주는 거에요 전복죽은 내장이 진짜 맛있어요 아이들 이유식으로 먹이려면 이 전복도 같이 넣고 갈아주세요 쌀이랑 갈을 때 쌀이랑 갈을 때 쥬 좀 넣어주시고 소금으로만 갈아갑니다 짱! 전복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세요 이렇게 잠시 놔두면 자체에서 퍼져서 너무 좋습니다 간보기 간보기 와 맛있다 음 짱! 짱! 예치! 너무 좋아요 인상 예전에 야! 이런 하늘